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건축이야기 자제를 하는데 목조는 불에 약합니다. 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에 약합니다. 목조는 불에 약해요. 불에 약한데 왜 선진국에서 다 목조로 집을 짓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대부분이 목조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불이 약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얘기 하시네요. 불이 약한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이제 봤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만. 다 죽고. 그래서 불에 탄다. 불에 약하다. 약하다 돼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틸, 스틸 목조, 스틸 콘크리트 목조로 집을 짓고 살았죠. 집을 살았는데 목조는 약하지 않냐. 불에 약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건축물은 구조물은 다 타요. 다 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죽었냐. 사람이 왜 죽었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재, 화재, 피해, 연식, 연기, 질식사가 70%입니다. 사람이 구조체가 타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목조가 불에 붙습니다. 불에 붙는데 전제 조건은 모든 건축물은 불에 붙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모든 조건은 불에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목재는 구조물로서 화재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성. 여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물성 그 자체에 불에 약한 건 맞아. 맞습니다. 맞는데 건축 구조물에 불에 약한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건축 구조물이 불에 약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화재가 나서 멀쩡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화재가 나면 멀쩡한 건물은 없어. 근데 어떤 구조물이 불난 집은 재군책을 해야 돼. 어차피 다시 져야 돼. 불이 나면 어차피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 원리이래요. 화재에 대한 내와 성능을 따지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 화재 시의 내와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대파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냐가 핵심임이에요. 핵심.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가 있다니까 이거 되게 바꿔야 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만 자꾸 생각의 전환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홀라당 다 탔대. 왜? 왜?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 목절에서 홀라당 다 탔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건물이 탔대. 이게 아니래니까. 질문이 잘못됐어. 그 집이 홀라당 탔대. 목절에서 탔대. 목절은 안 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모든 건축물은 다 탄다니까.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돼. 콘크리트도 타요. 스틸은 더 위험해. 불에 역가락처럼 구조가 휘는 게 위험해. 버티질 못해. 제 최고로 오래 버티는 게 1등이. 잘 보세요. 불이 났어. 스틸, 콘크리트, 목조가 불이 났어. 누가 제일 오래 견딜까요? 그게 중요한 거야. 구조체가 오래 견뎌서 사람이 대피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하다고. 스틸이요? 1분도 못 버텨. 1분도 못 버텨. 그냥 휘어서 그냥 무너집니다. 구조체가 불에 제일 취약한 게 스틸이야. 그 다음에 뭐죠?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라니까. 콘크리트는 터집니다. 뻑하고 터져요. 위험하지? 목조가 제일 오래 버틴다는 거야. 제일 오래 탑니다. 제일 오래 탄다고. 제일 오래 탄다고. 그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도 질문이 잘못됐다니까. 아이들한테만 자꾸 생각에 전환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당신이 문제라고. 집이 홀라당 다 탄다. 왜? 이 질문이 틀렸다고. 모든 건축물은 타는데 사람이 살았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모든 건축법은 그 구조물이 타냐를 묻지 않아요. 왜? 다 타. 모든 건축물은 모든 구조물은 탑니다.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벌어주냐. 그래서 1시간 내와가 되냐. 2시간 내와가 되냐. 우리 공동주택 있죠? 5층 이상은 2시간 내와야. 2시간을 버텨주죠. 왜? 피난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틀렸다고. 집이 홀라당 다 탔대. 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사람은. 누가 댓글에 올리시더라고요. 한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반복합니다. 반복해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잖아. 생각이 바뀌라고. 제발 좀. 집이 홀라당 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피했네. 대피했네. 얼마나 오래 타냐가 중요하다고요. 불이 붙었어. 빨리 붙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얼마나 오래 버텼냐고. 얘? 3분. 얘? 10분. 얘? 1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시간이. 거울 등 건축법은 시간을 얘기한다고.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건축물은 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축물은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질문이 잘못됐다니까. 그 집이 왜 다 탔대? 왜가 아니고. 야, 불이 붙었어. 그래서 목절에서 홀라당 탔대. 사람은. 몰라. 사람은 죽어서 살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 탔대.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축물은 탑니다. 탑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화재? 스틸하우스예요. 스틸하우스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목조가 제일 오래 탑니다. 제일 오래 버텨준다고요. 살았대. 살았대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살았냐가 중요한 거지. 건축물은 다 탄다니까. 모든 건축물은 탑니다. 이런 거예요. 테스트 해봤어. 이거 외국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집에 불을 질렀어요. 목조집에서 불을 질렀어. 끄질 않아. 끄질 않아. 얼마나 버티냐 얘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 그 자체는 불에 강하지만 그 불 자체는 강해. 물성이죠. 물성 그 자체는 강해. 강한데 마감재가 불소... 결국은 마감재가 타는 거라니까. 마감재가 타는데 그 불이 빨리 쉽게 확산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확산된다. 반면 목조집에서 불이 탄다고. 물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타기는 하지만 구조체 자체가 태우면서 불이 번지는데 확산된 속도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오히려 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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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콘크리트는 3분만. 무너졌고요. 목조는 85분을 탑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보면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와 기준에 보면 60분 내와예요. 5층 이상이 120분 내와야. 그 내와 테스트를 합니다. 합니다. 목조는 통과했어요. 통과합니다. 외국에 갔어요. 제가 이거 벤쿠버 간 겁니다. 벤쿠버 갔는데 캐나다는 캐나다는 목조주택을 아니 공동주택을 목조로 지어요. 그 이유인 거예요. 안전화되니까 제일 오래 탄다고요. 오래 타는 건축물은 목조라고요. 목조. 이해하세요? 제일 오래 탄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견학 갔어요. 이러는데 5층짜리 5층짜리 건물 목조로 짓습니다. 6층짜리 건물 목조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얘네들은 비화도 집니다. 비화도 집니다. 왜냐하면 벤쿠버는 6개월 내내 비화 그래서 집니다. 집니다. 통로 무섭더라고 여기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갔는데 갔는데 복도잖아. 다 나무야. 야 이거 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불 나면 안전할까? 근데 안전한 거라니까 시간을 벌어주잖아. 이게 기둥이 다 나무예요. 6층 건축물이 다 나무라니까. 다 나무야.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야. 이게 괜찮을까? 에르베타 홀입니다. 에르베타 홀인데 콘크리트가 없어. 여기가 에르베타 홀이에요.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 목조. 버틸까? 실례. 아파트 실례예요. 다 나무야. 아니 이게 5층인데 지금 5층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5층에서 사진 찍었는데 아니 이거 불 나면 어떡하지? 안전하대. 목조가 더 안전하대.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왜 선진국이 왜 미국이나 캐나다가 공동주택을 왜 목조로 질까요? 왜 콘크리트는 안 짓고 안전하대니까. 화재의 안전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저 여기 어디 있을까요? 저 저 이게 나은가? 여기 있네요. 이해하셨죠?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요. 안결 끼치신 분 이게 접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목조가 불에 약하다고요? 약하다고요? 엄청갑니다. 구조체조용에서 제일 강한 거는 목조짓습니다. 제가 이해했죠? 이 생각이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한반복합니다. 귀에 지겹게 합니다.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문제라니까 어른이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는 진실을 알아. 그런데 자꾸 바꾸래. 네가 생각하는 건 잘못했어. 아빠 사람이 살았어요? 물어요. 애는. 아빠 그런데 사람이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지 모르겠는데 다 탔대.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반복 학습을 합니다.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탑니다. 타는데 누가 제일 오래 버텨주냐 해요. 다 탄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누가 제일 오래 버텨줘서 사람이 다 살았 때가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조주택. 목조주택. 목조주택이 제일 오래 견뎌줍니다. 감사합니다.